내가 이런 설계가 너무 좋은 게 있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이걸 제일 위에 뿐이 이걸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내가 공치사 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 돼서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이걸 딱 만들면 제일 위에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기업총재가 제일 위에 사람이에요. 대기업, 대통령이 제일 위에 가야 되니까 앞으로는 기업이 다 컸기 때문에 인자는 이 위에 이 사람들이 최고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누가 안 하고 있어요? 부인. 그렇죠? 사모님들이 할 게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저 바깥양반이 해도 되는 거를 조금 몇 개 받아갖고 내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거는 네가 안 해도 할 수 있다니까. 그래 여자들이 할 게 없어 놔놓으니까는 지금 백화점 운영을 안 하나. 그렇게 하니까 또 딸내미는 또 할 게 없으니까 빵을 굽네. 빵제일을 한다네. 빵제일. 빵장사. 백성들이 잘하는 걸 왜 내가 아노? 이 등신들아. 백성들이 잘하는 건 놔놓고 우리는 우리가 할 거를 찾아가 해야지. 그러면 크고 떳 있고 보람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는 대기업 사모님들 있죠. 대기업 사모님들을 이제는 일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신 패러다임을 찾으면 대기업 그때 이제 대기업 총수님들한테 이런 걸 설명을 해요.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재단을 여는 것은 대기업 총수 사모님들을 몇 명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바깥에는 아버지들이 이게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안으로는 부인들이 내조를 해서 식구들을 좀 더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이런 복지사업을 한다. 이제 이때 어떻게 되냐. 기업인들은 이 나라 아버지가 되고 기업인 사모님들 있죠. 이분들은 이 나라의 어머니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를 돌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복지사업은 부인들이 하는 거예요. 안으로 복지사업은 부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내 자식들이 잘못되면 누가 아파요. 엄마가 아프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아픈 게 엄마거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죠? 사회에 곪은 게 뭔가. 이런 걸 잘못된 게 뭔가. 이런 걸 연구하는 재단을 이렇게. 그러면 이 대기업 총수 부인들이 모여서 한 세 명이라도 모여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인들이 이쪽에 전부 다 동참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듭니다. 그럼 우에서부터 해야지 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밑에는 들어오라고 하면 아이고 뭐 떡국물이라도 인단식이 얼른 들어오거든요. 이게. 밑에서 하면 우에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와요. 이게 순서라. 그래서 우에를 이렇게 만들어줘갖고 진짜로 명분 있고 뜻 있고 사회의 덕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갖고 이걸 탁 해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기업이 성장을 해갖고 수입을 많이 내니까 사회의 한우 나라 그러잖아요. 이걸 저기에다 안줘보고 일러주면 딱 맞거든요. 꼭 먹고 알 먹는 게 되잖아. 사모님들이 이 복지재단을 열어갖고 연구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지원을 갖다가 일조를 해준들 어떻고 몇천억을 해준들 어떠냐 이거지. 너무 손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 깨끗하게 이것이 아주 순조롭게 이게 사회의 한원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식인들을 많이 이렇게 등용을 시켜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하겠고 이런 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경비가 나가면서 이 지식인들은 또 사회의 아주 이런 것들을 또 바르게 잡아나가는데 큰 떠딛는 일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사회의 진짜 떠딛는 일을 하는데 경비를 얼마 쓰면 어때요? 내가 경비 쓰는 게 어디 가나? 이 나라 안에서 또 돌아다니지. 이 에너지가 경제가. 그렇게 해서 아주 우회에서는 존경받기. 그래 부인들이 이런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회장님들이 존경을 못 받는 겁니다. 안 밖으로 일을 할 때 한 세트가 돼가지고 국민한테 딱딱 오는 거거든요. 이게 회장들은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기업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커튼 검으로 짠 거 없나? 이래 물어 샀고. 그 관계는 명품이 자꾸 1조짜리, 천만 원짜리가 모질해갖고 1억짜리 명품을 자꾸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짓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존경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업인들이 다 커가지고 성장을 해갖고 이 나라를 기둥을 세우니까 국민들이 믿었고. 그죠? 그러면 이 부인들이 이 세상을 걱정을 하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니까 이 국민의 어머니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간센보살이 탄생한다 이때. 이래 되니까 존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위에 분이 존중을 받아야 그죠? 그 밑에가 존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웃으면요. 그 밑에는 살기가 좋아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웃으면요. 부모님이 아주 행복하단 말이죠. 이 지식인들이 지금 내부터 좋으려고 달라들면 내가 좋은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바른 일을 할 때 백성이 좋고 백성이 좋아야 내가 즐겁고. 그죠? 백성을 즐겁게 할 때 내가 기쁘고 요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기업 총수부인들이 자기 할 일을 딱 잡으면요. 인자부터 세상은 바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착착착 돌아가요 이게. 이분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돼야만 이 나라는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에서 천재인의 나라들에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반응하기 위한 겸손하라고 해서 금방지게 돕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는 비유를 해서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남을 도울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라.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회는 겸손하지 말고 지금쯤은 난중에는 겸손 안 겸손도 다 없어져요. 바르게 되면 지금은 공개해라. 그런데 공개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해서 공개해야 되느냐. 사악한 짓을 할 수 없도록 공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을 모르게 주면 옆으로 삥땅을 쳐가 빼돌리 보거든요. 지금 이 사회는 모순이 이 세상에 다 나온 사회예요. 전부 다 편법으로 이 세상이 운용되고 있다고 내가 언제 설명을 했어요. 편법으로 이 세상을 운용을 하고 있을 때는 아주 세상에 모순이라는 모순은 다 나왔고 어떻게 지금 하는 편법은 지금 쓸 수 있는 시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잘난 채 하려고 또 너미 또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따라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공개하면서 주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만인 앞에 공개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준다면 이것은 만천하에 공개가 됐으니까 함부로 빼돌릴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바르게 그렇게 뜻과 같이 그렇게 안 써지면은 누가 보고 있다가 사진 찍어갖고 딱 뉴스에 제보할 거거든요. 이런 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내놓는 거를 아주 만천하가 알 수 있게 내놓아라. 아주 인자는 투명하게 해라. 네가 못 쓴 돈이에요. 네한테 서라고 줬는데 못 쓴 거를 내놓을 때는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공표해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저 뜻 있는 일을 해갖고 네 죄는 안 없어져도 이걸 공표하고 내놨기 때문에 인자는 이렇게 바르게 안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제목이 돌아가지 이게서부터 더 이상은 네한테 죄가 안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 후에도 그 이상의 이게 잘못 쓰는 건 내한테 지금 안 돌아와요. 하지만 공표를 안 하고 모르게 줬다면 이걸 옆으로 빼돌리가 잘못 썼다든지 이걸 잘못해가지고 부작용을 났다든지 이거는 죽어서 내 영혼한테까지 다가온다니까 이게 몫이 잘못하고 간 이 몫이 와요. 그래서 영혼이 구천에 헤매해야 된다고 이걸 누가 풀어줄 때까지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있었던 거는 깨우친 사람이 나와서 영혼들도 제도하고 전부 다 그런 집착을 놓게 하고 다 다스려주겠지만 지금부터 너희들이 이런 걸 아래 익혀주고 갔는데 또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면 너희들은 세상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을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는 방편을 생산하기 위해서 모선을 생산하기 위해서 운용된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거는 깨우치고 우리가 깨우친 자들이 나오면 이제부터 이것을 정리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인류의 에너지를 먹고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답이 있음에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너희든 벌은 함부로 풀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법시대의 덕과 실이에요. 지식인들이 틀린 짓을 하면 되는 거야? 혼나야지. 무식한 사람이 잘못 낸 거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가 지금 그러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이런 짓 하면 되는 거야? 이러잖아요. 왜? 지식인이 틀린 짓을 하면 용서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식한 백성이 잘못한 거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혼내다가 풀어줄 수도 있는데 아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잘못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원리가 조금 이해되나요? 감사합니다. 진짜 반응히 저희가ément 카드 2011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탈레모님이 오늘 먼저 확인해보는 것만 계속해서 오늘의 탈레모님은 정말은 탈레모님의 일으신 것만 참여드라 begging 이어서 우리의 탈레모님은 우리의 탈레모님은 bout Hyper